이 세상 남자들 모두 내 말 잘 들어 담배 피우듯 바람 피는 사람이겠지 누군지 손들어봐 한 대만 때려줄게 꽃잎 누군데 너를 씹어대니까 꽃잎 어쭈 와봐 아까 때린데 또 때려줄 테니 꽃잎 누군데 너를 씹어대요 꽃잎 누군데 너를 씹어대요 꽃잎 누군데 너를 씹어대니까 꽃잎 아니 너도 이제 창피 향기를 번지는 아미 그렇게 통 잡지 마라 가벼운 사랑도 마라 여자를 의심치 마라 하루 열두 번 가지 말고 기억해 아니면 평생 혼자서 살다가 가시던지 솔직히 좀 찔리지만 여자도 그래 솔직히 좀 찔리지만 여자도 그래 저희로 열두 번지 아우르 아우르 이빨 к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